YG와 JYP의 채껄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채껄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12월 31일이겠네요 한 해의 마지막 날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채껄상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12월 31일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종무식하고 빨리 집으로 가거나 혹은 즐거운 말일을 즐기기 위해서 아예 출근 안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채껄상 올해 마지막 방송 즐겁게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채껄상 즐겁게 많이 들으셨으면 내년도에는 주변 사람들 한 20명한테 들으라고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도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뭐 줄 건 아니지만 오늘 2018년 마지막 날을 맞아서 박평과 함께 2018년 채껄상 결산 특집 준비했습니다 매우 어색하네요 자 결산을 위해서 우리 문서영 PD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좀 뽑아봤는데요 2018년에 저희가 짧게 혹은 길게 소개한 책이 무려 167권이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17년 것까지 확인해보면 더 많아졌어요 2017년에는 몇 권 소개했나요? 2017년에는 113권이었는데 와 50%나 늘었네 네 50% 늘었어요 2018년에는 167권이 되었고요 이야 특징이 있네요 이게 저희가 올해 소설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나 봐요 소설을 진짜 많이 읽었네요 네 소설을 이제 1위는 작년과 올해 둘 다 소설이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소설 38권을 소개했는데 올해는 소설 87권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야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몇 개의 특집 때문에 왕창 늘어난 게 있죠 어차피 2017년이나 2018년이나 52주 방송한 건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으냐 일단 히가시노 게이고 특집을 저희가 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특집 때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만 기억이 나고 느낌만 기억이 난다는 J.I.P가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방출을 했잖아요 스물 한 두 권을 그 특집에서만 방출을 했네요 네 히가시노 게이고 특집 히가시노 게이고가 거의 한 80권 이상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서 그 특집에서 저희가 우리가 읽어봤더니 이 정도 괜찮다라고 하는 책들을 한 20권 정도? 네 20권 넘게 네 20권 넘게 방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소설 건수를 좀 늘리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책 처방 중에서 뭔가 번역이 잘 되어 있는 SF 소설들 이런 주제할 때 또 Y.I.P가 여러 개를 방출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은 책을 소개했던 방송으로는 영화보다 빛나는 혹은 영화가 망친 원작들 이런 특집 할 때도 또 여러 권을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총 언급한 책의 개수는 훨씬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잠깐 잠깐 소개한 거 말고 30분 혹은 1시간 대개는 1시간씩 저희가 할애를 했잖아요 책 한 권을 가지고 30분 혹은 1시간을 할애한 책들만 카운트를 해보니까 43권 그것도 많다 43권은 일단 Y.I.G.하고 J.I.P.가 다 읽었다는 거 네 둘 다 읽었다는 거 그렇죠 167권 중에는 상당수는 J.I.P.는 안 읽었고 또 일부는 Y.G.도 안 읽은 책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박평이 읽은 책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길게 소개한 43권은 100% 다 읽었습니다 아유 많이 읽었네요 언뜻 보면 이 책걸상은 이렇게 소설보다도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입문 쪽에 강한 것 같은데 열어놓고 보면 항상 소설 방송이 제일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J.I.P.나 Y.G.나 둘 다 소설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박평이 굉장히 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박평이 몇 번이나 출연을 했는지도 한번 세봤는데요 저희가 52주를 방송을 했는데 그중에 박평이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박평 스스로는 저 한 12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박평이 12주 출연하셔서 24번 횟수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52주 104회 방송을 했는데 24번 나오셨으니까 20% 이상 훌륭하십니다 정말 여기 북클럽 회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우리 방송을 정말 우아하게 만들어준 박평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위는 압도적으로 소설이지만 2위, 3위, 4위, 5위는 분야가 다 고만고만 하네요 인문교양 17권 사회정치 15권 에세이가 13권 자기개발 12권 올해는 인문교양 책을 많이 읽으신 건가요? 2017년에 비해서 지난, 작년이랑 비교하면 경제경영서가 좀 빠져 있어요 경제경영은 6권 정도 지금 읽은 걸로 되어 있고요 과학 분야의 책은 4권 과학 분야가 4권밖에 안 되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 JYP 타시고요 역사 3권, 철학 3권, 예술 3권, 여행 관련 책 2권 만화나 그래픽 노블도 2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렸군요 그리고 박평 외에도 꽤 다양한 출연자들이 올해 책걸상을 빛내주셨어요 일단은 뭐 박평 그리고 김환비 작가 외에도 일단은 첫 출연 때 1월 1일 날 첫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서민 선생님 우리 SM 네, SM 서민 선생님 출연하셨었고 그리고 또 김상욱 선생님 화제의 작가님 네, 지금 알실신잡 출연하셔서 화제의 과학자가 되신 그리고 트레바리 대표, 트레바리 윤수영 대표 윤수영 대표 인터뷰를 또 조선일보에서 크게 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이하게도 우리 청취자분 한 분이 출연하신 적이 있죠 윤방우님 네, 출연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모셔서 같이 책 얘기 나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승연 선생님 네, 우리 조난자들 조난자들, 탈북민으로서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주승연 선생님 이 책 소개한 다음에 남북화의 국면이 막 꽃을 피웠잖아요 네, 우리가 책 소개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네, 그래서 주승연 선생님이 그 뒤로 TV나 라디오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노명우 교수님 네 그 인생극장이었죠? 네 네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노명우 교수님 아, 노명우 교수님 저기 은평구에 서점 차리셨잖아요 아, 교수님이? 네 직접? 네 왜요? 갈다도 아니고? 네, 서점을 차리셨어요 오 어떤 분야가 분야가 아닌 그냥 마서점? 네 네 나은책방이라고 하는 서점을 차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진짜 무슨 교수하시고 교수하시면서 연구와 강의하시고 지필하시고 서점 주인 역할까지 하셔서 재미있는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읽기 모임도 그 서점에서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서점에서 테마마다 페미니즘이랑 페미니즘 사회학이면 사회학이고 테마마다 책꾸러미 만들어가지고 원하시는 분들한테 발송해주는 서비스 같은 것도 하시고 오,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YG도 뭐 서점 하나 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저 전혀요 저 대학교 때 서점 알바 했었잖아요 알바 말고 사장이 되면 또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글쎄요 집에 계신 높은 분이 허락하지 않나요? 서점 할 때 제가 서점 알바 할 때 저희 서점 사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서점 사장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아니, YG 같은 사람이 근사한 서점 큐레이션을 해주고 일산 살잖아요 일산에 집 근처에 하나 내가지고 제목 가게 이름도 정해줄게요 뭘로요? 산에 있는 서점 일산 일산 섬에 있는 서점보다 더 따뜻한 인간미 넘치는 훌륭한 책방 산에 있는 서점 대표 YG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읽기 좋아하시는 분이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의 읽기에 싫어요 알바생 쓰면 되죠 그리고 알바생들이 분명히 막 어디다 올릴 거예요 악덕 사장이다 저 사람 방송 이미지랑 다르다 다르다 이런 식의 그리고 맨날 일은 다 시켜먹고 월급도 짓거리만큼 죽으면서 본인은 책만 읽는다는 동 뭐 노명우 교수님 서점 냈다는 얘기 때문에 옆으로 좀 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 읽는 변호사 양지훈 변호사도 나왔었는데 많이는 못 나왔네요 네 많이 못 나왔네요 그리고 요즘에 뭐 새로 또 무슨 차린다고 아 바쁜가 보네요 법인을 새로 차린다고 굉장히 바쁘고요 2019년에 또 한번 끌고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낭만닥터 배상준 선생님도 출연한 적이 있네요 네 배상준 선생님도 이 방송 출연한 다음에 좋은 일이 생겼죠 그 일산병원하고의 소송에서 이겼죠 네 복직 판결 나왔습니다 네 다들 여기 출연하셔야겠어요 좋은 일 그리고 그동안 잘려서 이렇게 방황하던 시절에 월급까지 다 주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죠 네 그런데 그 일산병원에서 또 다시 행정소송을 하는 바람에 그거는 못 주겠다 그거는 못 주겠다 복직을 시켜주는데 월급 밀린 건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아마 뭔가 분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잘 됐죠 굉장히 이제 큰 산은 잘 넘은 거 네 큰 산은 넘은 거니까 네 하지만 병원에 다시 취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나오긴 좀 어렵겠네요 바빠가지고 네 그리고 동화사이언스의 윤신영 기자 아 윤신영 기자는 그때 그 무슨 책이죠 맛 그 음식 관련 책 네 왜 맛있을까 왜 맛있을까 네 그 책도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책걸상 시즌 시작할 때마다 문을 열어주는 장강명 작가 네 시즌2 첫 방송에서 왔었죠 그리고 오오 대박 유명인 그런데 뭐 유명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이름만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하면 뭐 약간 해주네 그 부산행으로 천만 관객 천만 관객이라고 했더니 본인이 얼른 정정했는데 천백만이라고 연상호 감독이 또 와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연상호 감독 아마 시즌2 만들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시즌2라니요? 그 부산행 시즌2 아 그냥 부산행2라고 하죠 아 그런가요? 부산행2 연상호 감독은 본인이 직접 쓰고 그린 그래픽노블 얼굴이라는 책을 가지고 책걸상에 왔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얼굴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대의 유성호 교수는 뉴욕 검식안의 하루라는 번역서 때문에 출연하셨었죠 요즘에 아마 제일 여기저기서 많이 찾는 법의학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박평 정도 되는 거죠 자주 나오시는군요 자주 나오시는군요 지금 아마 해외 연수 중이겠네요 네 영국에서 본인은 연수 중 아니고요 본인은 육아휴직 중이고 본인은 육아휴직 중이고 이제 와이프가 공부 중이죠 그런 거 얘기해도 됩니까? 본인의 프라이버시 뭐 어때요? 남정현 기자도 아이 키우면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고 있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페퍼민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효석 대표도 출연했었죠 또 이때 정말 채권상의 섭외력에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 이효석 대표요? 네 뉴스 페퍼민트를 제가 예전부터 구독을 하면서 여기 도대체 이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건가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재밌게 들었어요 그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또 부르라면 또 부를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저는 12월 달에 무슨 행사에서 한 번 또 다른 주제의 스피커로 한 번 모셨습니다 아니 그 뒷얘기를 하자면은 이효석 대표가 그날 휴가를 내고 여기로 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네 본인의 직장도 용인이고 집도 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익스큐즈를 하려고 하니까는 약간 궁색한 거죠 뭐 하러 그러면 이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막 로봇 만들고 이러는 거잖아요 책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회사에 익스큐즈 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휴가를 반차를 내고 오겠다 그래서 반차를 내고 오셨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때 솔직히 이효석 대표님이 굉장히 브라이트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글도 잘 쓰시는 분인데 말은 그렇게 유창하게 못하셨거든요 본인이 되게 아쉬워하시면서 기껏 사람 불러놓고 지금 간 다음에 디스하는 겁니까? 말 못한다고? 아니 이 얘기하려고요 근처에 계시면 자주 출연하고 싶다라고 되게 아쉬움을 표하셨거든요 너무 멀리 사시는구나 책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진짜 실제로 저희 방송 애청자식이다고 그래서 어쩌면 이거 디스한 것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가까이 있으셔야죠 바로바로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저술가이자 과학책방 갈다의 사장님이죠 이명현 선생님도 오셨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명현 선생님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1월 초쯤에 삼청동 가서 밥 먹고 저녁에 서점 가서 인사드리려고 찾아갔는데 그날은 일찍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런 날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 제가 간 날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참 공교롭다 정기 휴일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가 모모 씨의 하루인가요? 네 그 책을 공동으로 쓰신 노승영 박산호 두 분의 번역가 선생님들도 오셨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송기원의 포스트 개념 시대의 저자 송기원 교수님 또 김서연이라고 하는 SBS 라디오 PD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와서 저희랑 같이 수다를 왕창 떨었죠 네 그리고 또 김만곤 선생님 그 기본소득과 기초자본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좋은 책을 가지고 정말 멋진 제목의 책이죠 네 JYP 로망 JYP는 뭐 평소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렇게 그 출연자분들을 총 이렇게 세워보니까 23분이 오셨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박평이나 뭐 고정으로 가끔씩 오시는 분들까지 다 쳐서 네 23분이 총 출연을 하셨고 그리고 아 또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는 그 근황을 알려드려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아시아태평양이론분리센터라고 하는 포항에 본부를 둔 과학기구가 있어요 네 국제과학기구가 있는데 이제 그 국제과학기구에서 한국정부에서 펀딩을 상당히 세게 주니까 한국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문화과학문화활동들의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올해 나온 과학책 중에서 제일 좋은 과학책 10권을 선정해서 매 연말마다 발표를 하고 이벤트도 합니다 그런데 그 김상욱 교수님의 김상욱의 양자공부랑 송교원 교수님의 송교원의 포스트 개념 시대가 그 10권 중에 2권으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올해 한국말로 쓰인 과학책 베스트 10 베스트 10 에 두 개가 뽑혔다는 거죠 네 그 두 개를 저희가 또 직접 모시고 또 소개를 한 거죠 과학책 겨우 4권 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베스트 10이군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잘 됐어요 김상욱 교수님은 또 저희 방송 나온 다음에 알셀신잡 출연도 하시고 저희 방송을 듣고 TVN에서 지금 초청한 건가요 설마? 설마 그랬을까요? 네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없다고 봅니다 그 방송을 들으셨으면 YG를 아마 초청했겠죠 저렇게 책 많이 읽고 외모가 확인된 다음에는 까였을 수도 있겠군요 저는 안 됩니다 유치원 목소리라서 안 됩니까? 유치원 목소리로도 안 되고 그리고 알셀신잡의 사실상 메인 호스트라고 할 수 있는 아 그분하고의 악연 때문에? 그 때문에 악연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참 네 아시는 분은 다 아는 그런 또 스토리가 있죠 그 올해의 과학책 얘기하니까 문득 떠오르는데 그 10월인가요? 경기도에서 경기라는 이름이 쓰인 지 천년 됐다고 아 맞습니다 경기 정명 천년을 기념해서 그레이트 북스 훌륭한 책 100권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 그레이트 북 100권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선정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선정위원이셨 제가 선정위원이었는데 선정위원은 200권을 일단 추린 다음에 경기도민들에게 SNS 투표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200권 중에서 100권을 투표를 해가지고 최종 선정을 했는데 그 100권에 그 JYP가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제일 좋은 책 개념 우려가 100권 중에 끼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그리고 근데 정말 저 명단 보고 막 웃겼던 게 제 책이 거기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합디다 격이 안 맞습니다 삼국유사 막 구운몽 뭐 이런 거 들어가는 시리즈인데 효시 이런 작품들 소설의 효시 그런 책들 사이에 윤동주 시집 뭐 이런 책 들어가 있는데 역사적인 작품들 거기에 이제 개념 우려가 딱 들어가 있고요 제가 그냥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 YG가 쓴 세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 저 100권 안에? 100권 안에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네요 개념 우려 들어있다고 할 땐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과학자전거 그 세바퀴 그거랑 개념 우려 같은 책이 아마 들어간 게 선정위원분들이 분야별 좀 안배를 해서 맞습니다 보건의료라든지 뭔가 이렇게 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책들도 한두 개 좀 끼워놓고 싶은데 그쪽은 워낙 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문 지식 분야에 교양화된 형태의 책은 굉장히 희소하면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카테고리별로 처음에 200권을 정할 때 안배를 했어요 그런데 뭐 그냥 그 책이 그냥 단독으로 들어가가지고 당첨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2대1의 경쟁을 뚫었다 다른 책들도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념 우려가 뽑힌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 결과를 보고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공립 도서관들에서 책을 주문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그걸 리스트를 발표하기만 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발표를 했고요 리스트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서평북을 또 만들었어요 그건 아직 안 나왔죠? 네 서평북도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서평북이 다 나와서 서평을 써주신 서평자들한테는 발송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평북이 아마 공공기관이나 경기도의 도서관들의 비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뭔가 예산을 혹시 마련을 해준다면 이제 그 책들을 또 도서관에 다 비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찾아보기 쉽게 할 수 있는 도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경기 그레이트 북스 100 이렇게 검색하시면 전체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 보면서 저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100권 중에 몇 개나 난 봤나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어떤 적임자가 개념 의료에 대한 어떤 서평을 쓰셨겠네요 네 적임자 네 아 진짜요? 저는 하여튼 잘 모르겠는 게 선정됐다고 해서 저자나 출판사에 알려주는 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발표해가지고 저는 한 달 있다가 알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라고 그래서 이게 뭐 바로 예를 들어 책을 구매해서 비치하는 거라면 출판사들이 다 연락이 가야 되는 거겠지만 이제 책을 발표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자한테 연락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 게 삼국유사 쓰신 분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네 그리고 그 서평집을 혹시 찾아보실 분들이 좀 웃으실까 봐 제가 그냥 고백을 해드리자면 그 개념 의료 서평자는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제가 썼어요 막 수소문을 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언제 쓴 거야 그거는 제가 잘 썼어요 뭐 경기도민의 안목을 의심한다 뭐 이런 얘기 안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잘 썼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2018년 책걸상 결산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책 소개 프로그램 그리고 책 처방 말고 가끔 이제 희한한 특집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제일 재밌게 생각했던 건 사실 까인 책 특집 그렇죠 저희가 저자를 초청했는데 저자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오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책은 소개를 안 할까 하다가 읽은 게 아까워서 소개한 책들이 좀 있었죠 사실은 뒤끝 방송이었죠 들어보면 그리고 막 중간에 막 계속 비판합니다 이런 책은 이 책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판할 게 없으면 오타라도 찾아가지고 오타 일곱 개나 발견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했었죠 어떤 책을 우리가 까인 책 특집을 저희가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네 그 마강래 교수의 지방도시 살생부랑 그 다니엘 튜더랑 제임스 피어스니슨 조선자본주의공화국 이 두 책을 이제 2월 달에 했었는데 어 제가 최근에 약간 민망했어요 뭐요? 그때 뭐 jip 그 마강래 교수님 지방도시 살생부 네 네 하면서 이렇게 쫒아내게 오타 막 찾아가지고 네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저희가 더 크게 디스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최근에 마강래 교수님이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새 책을 내자마자 네 마 교수님이 약속하셨었잖아요 네네네 너무 바빠서 지방도시 살생부로는 책걸상 출연을 못하지만 새 책이 나오면 꼭 출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네 독사같은 yg가 바로 연락을 드렸죠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출연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출연을 하시죠 이제 책걸상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가능한 대로 예고도 해드릴 텐데 마강래 교수님이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고 하는 책으로 출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미리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는데 그런데 제가 사실 지방도시 살생부도 교수님 없이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했더니 사모님이 찾아가지고 들려드렸대요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다고 저희가 오타 지적한 거 말고는 책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사실 까인 책 특집을 몇 개 더 준비는 했었는데 읽은 게 아까워서 그리고 소개할 만한 책이라서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 못한 것들도 많이 있네요 네 새로운 책들이 또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제 저희가 마음에 담아둔 저자와 책들이 몇 권 있었죠 그렇죠 마음에 담아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뒤끝들 마음에 깊이 새겨둔 저자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네 자 2018년 책걸상 결산 특집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2019년에 첫 방송도 2018년 결산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죠 편안한 연말연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죠 네 편안한 연말연시 되시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즐기시는 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무사히 1월 2일 날 뵙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로 소개한 책은 하나도 없네요 네 네 이럴 때도 있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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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